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의 노빌리티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세 번째는 데크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암전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두산의 노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형 원전, SRM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담수 플랜트라든가 건설 쪽, 중장비 쪽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닷건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시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는데요. 결국에는 최근 지금 진행 중인 UAE 방문 사절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티 방문에 있어서 MOU 체결에 관련된 기대감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원전 쪽의 이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실질적인 대표 수혜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의 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무거운 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해진 상황이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실적들에 대해서 성상가치를 살펴본다면, 현재의 국면은 좀 저평가된 국면은 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기관 수급들에서도 연기금 수급이 좀 강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가 매수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현재 가격은 좀 눌리목 교정 시에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두산의 너빌리티, UAE 관련된 섹터로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라다이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지노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업 부분으로 분달하면 부산에 있는 카지노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4분기 실적에서 일본 VIP 고객의 트랍액이 상당히 성장했다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홀드율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이 완수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에 조정을 받는 모습들은 있습니다만, 중국 관광객이 인천에 통한 유입이 이루어진다면, 파라다이스 뒤쪽에서에 대한 매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23년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눌림목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조정 시 접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2만 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으로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의 너빌리티랑 파라다이스 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